음악 안녕하십니까 경영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망치대신 입술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권력보다 대화와 설득이 더 쓸모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12월 22일 일요일 날 신문사로 출근했습니다 신문사는 일요일 날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신문사 건물을 겹겹이 포위해서 회사를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가로막고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신문 직원이다 이랬더니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제가 경영신문기자로 29년 일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내 회사에 가는데 경찰이 신분을 확인해달라고 하고 경찰에게 신분을 확인해 주고 가야 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망치로 유리문을 깨부숬습니다 그 다음날 월요일 출근하면서 그 장면을 보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29년 드나들었던 문인데 폐허가 된 현관문을 통과하려니 유린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있던 논설실 5층에도 경찰이 진을 쳤습니다 신문사를 이렇게 유린하는 건 꾸댔다 할 때나 가능한 풍경입니다 모욕을 당한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코레일 자회사 수소발 KTX 자회사 분리하는 일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하는 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설명은 경쟁 체제를 한다 서로 경쟁시킨다 그런데 경쟁을 하게 되면 적자인 코레일이 경영 혁신을 해서 좋은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노조나 반대쪽은 안전성이나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 일이 된다 수익 나는 노선을 따로 떼어내는 건데 그렇지 않아도 적자인 코레일 수익이 알자를 떼어내면 수익은 또 악화되고 적자가 심화돼서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러면 흑자를 내리려고 구조조정을 하게 되고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적자 노선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안전 문제가 생기고 이런 공공선을 훼손시키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 또 자회사를 분리해서 그런 문제들을 특히 적자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런 또 반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서발이 월등하게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자회사를 두겠다 그것으로 이미 경쟁의 우위를 확보한 거기 때문에 다른 노선하고 경쟁한다 이건 뭐 처음 출발부터 제대로 된 경쟁의 조건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자회사 분리가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아닌지 현 체제가 더 바람직한지 이거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미 서울 지하철 복수로도 있기도 하고요 핵심은 KTX 자회사이 분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의도로 분리하는가 이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수서발 KTX 자회사 분리 문제는 결국은 이게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를 둘러싼 이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수서발 KTX 주식 매매 양도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겠다 그래서 지분 매각하면 면허 취소하겠다 그런 내용을 정관에 명시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관이라고 해봐야 이사회 열어서 정관은 바꾸면 그만인 겁니다 그리고 41% 코레일 지분 제외한 나머지 59% 만약에 이게 매각이 된다면 바로 민영화가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코레일이 흑자를 내면 자회사 지분을 매수해서 지분율 높이겠다 지금 41%로 돼 있는데 그걸 높이겠다 정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서발 KTX가 생기면 수요가 다 수서 쪽으로 옮겨가서 손실이 더 크게 나서 기존 코레일 손실이 커져서 흑자를 내서 흑자를 낸 것 가지고 지분을 더 매수하는 게 현실적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총리 장관 모두 나서서 민영화 안 한다 그리고 여당도 야당과 공동으로 민영화 안 한다 결의하자 이렇게 민영화 안 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도 의심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은 정부가 말하니 안 하겠다 민영화 안 하겠다는 의지 약속 이게 믿을만 한가 아닌가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믿을만 합니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김대중 정부로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까지 민영화의 큰 흐름을 타고 이어져 왔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민영화의 물결을 거스르면서 민영화를 반대하는 입장입니까 민영화의 순행하는 입장입니까 역행하는 입장입니까 지금까지는 순행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박근혜 정부가 원래 민영화 반대하는 정권이고 공공성을 중시하는 정권이라면 민영화 안 하겠다 이 말을 믿을만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그런 정도에 이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자회사 하나 두는 문제로 그칠 수 있지만 정부 말대로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민영화의 흐름 박근혜 정부의 태도 이거를 생각하면 흑자 노선 하나를 코레일로부터 떼어놓은 겁니다 이거는 민영화를 위한 중요한 조건 하나를 충족시킨 게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이미 민영화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11월 4일 프랑스 방문했을 때 도시 철도 분야 진입장벽 개선할 수 있다 그 다음날 바로 정부가 긴급하게 정부 조달협정 개정안을 국무위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민영화의 길은 열어놓았다 그런데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영화 하지 않겠다는 의사하고 민영화가 가능하게 된 제도적 장치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겠다는 의사와 할 수 있는 제도가 공존하는 충돌 모순이 생긴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민영화 안겠다는 정부 말을 믿을 건지 민영화가 가능하게 된 제도적 장치의 허점이 있다는 거 여기에 주목을 할 건지 보는 시각에 따라 굉장히 충돌하고 다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민영화 하지 않겠다는 걸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정부가 안겠다면 무조건 믿으면 되는 건가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무조건 우리 말 믿어라 라고 합니다 좋다 만약에 정부 말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박근혜 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 라고 믿어준다면 그럼 그 다음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이유는 아무도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이후 민영화 가능한 길을 이미 열어놨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노조와 야당은 정부가 민영화 안겠다면 민영화 하지 않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입법화나 이런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불신 상태라면 대화를 해야 됩니다 민영화 하지 말아라 민영화 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말을 주고받았는데 사실상 한 번으로 끝날 문제입니다 민영화 안겠다고 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이 커졌습니까 정부는 민영화 안 한다니까 파업은 왜 하느냐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단순히 오해했다는 건데 오해가 이런 엄청난 사태를 불러오게 된 걸까요 그리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 공권력을 투입합니까 철도노조 간부 체포하고 망치로 심문사 때려붓습니까 그렇게 하면 오해가 풀립니까 청춘 남녀가 데이터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남녀 간에 오해가 생겼다 그러면 요즘은 오해를 풀기 위해서 먼저 상대 뺨을 때리나요 그러면 오해가 풀립니까 정부가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뭐가 문제인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신입니다 불신이라면 정부가 할 일은 믿을 만한 언행을 하는 겁니다 정부가 아니라면 아닌 줄 알아라 이 한마디로 그냥 끝낼 일이 아닙니다 물론 박 대통령은 그런 스타일이 좀 있습니다 2011년 동생 지만 씨가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됐다는 이야기가 놔둘 때 본인이 아니라고 밝혔으니까 끝난 문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그런 스타일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아니라면 아닌 줄 알아라 라고 끝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급력이나 망치는 설득과 소통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철도를 분리를 하겠다는 새로운 걸 제시했습니다 논쟁적이고 의심을 받고 그리고 사회적 반대가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민영화 반대라는 사회적 합의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라면 이걸 뒤집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한다면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됩니다 전쟁 중에 적과도 협상을 한다는데 노조가 뭔 원수라고 대화 협상을 못하겠습니까 정부는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정부 방침을 발표하고 오해하지 마라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큰 논란이 되는 현안인데다가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만한 여러 가지 구속들이 많은 현안이라면 당사자와 시민을 설득하고 소통해서 풀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정부 대응의 문제점은 정부 스스로 이를 그르친다는 겁니다 경찰 5천명 동원에서 처음으로 민주노총 본부에 공권력을 투입하고 망치들고 언론사 쑥대방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여파로 노동계 전체와 대결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한국노총까지 노사 정의를 탈퇴하고 민주노총과 함께 총파업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미 정공노에 대해서는 대선 개입 수사한다고 정공노를 탄압을 했고 정교조는 불포파 시켰습니다 여기에 한국노총까지 총파업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야당과는 전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근혜 정권은 노동계 야당 시민사회와 모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사회 전체를 대결과 분열로 찢어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와 함께 국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시간제 일자리의 문제 모두 노사 정의 위에서 노동계와 함께 논의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노사 정의를 파탄냈습니다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노사 정의에 직접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노사 정의의 실질적 역할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은 자기 발등을 찍는 격이 된 게 아닙니까 그런데 박 대통령은 이 사실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주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노사 정을 파탄내놓고 12월 23일 날 한 얘기인데요 무슨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사 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거 좀 한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한가하기보다는 좀 엉뚱한 이야기 같습니다 아니 엉뚱하다기보다는 꽤 걱정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스스로 노사 정의를 파탄 내놓고 어떻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일이라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입니까 문제를 다 파탄 내놓고 나서 뒤늦게 한가한 이상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다면 대통령 국정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 정부는 대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노조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조 조직률 2012년 말 기준으로 10.3%였습니다 OECD 평균치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삼성은 무노조를 아직 고집하고 있고 정부나 사회가 이것을 여전히 용인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타협이 안 되는 건 이렇게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재벌이 압도적 힘을 갖고 있다 재벌은 정부, 국회, 언론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조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노조는 조직되어 있지도 않고 노조의 목소리를 사회가 잘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조에게는 파업권이 없습니다 파업한다 하면 파업의 뉴스의 초점이 왜 파업을 했는가라는 것보다는 그 피해가 얼마나 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모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파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파업은 나쁜 거다 이런 고정관념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노동자가 가진 유일한 것이 노동이고 그 노동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게 노동자입니다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 것 이게 노동자가 사용자나 자본과의 상대에서 협상할 수 있는 유일한 지렛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인 제약이 가해져 있고 사회적 분위기도 파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지배적입니다 그러면 한국 노조에게는 사실상 파업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노조와 정부 기업 간의 관계에서 전혀 힘의 균형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노조 가입률이 80%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노조가 총파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모두 스톱이 됩니다 이런 힘의 배경을 갖고 있는 노조라면 파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업을 안 하고 그냥 노조가 대화하자 하면 정부나 재계가 키 기울이고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전 사람에 미치는 타격이 너무 커서 노조도 함부로 그런 파업을 못합니다 노조가 오히려 파업을 안 하게 됩니다 노조로서는 칼집에 칼이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히 대화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민주당이 전혀 힘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집권 여당을 견제하는 능력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세 번째는 박 대통령의 내 맘대로 스타일입니다 박 대통령이 12월 23일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화하라는 전 사회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이 사회 전체를 혼란과 갈등에 몰아넣게 되더라도 내 뜻대로 하겠다 당신들은 따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원칙이라는 게 뭡니까? 누가 원칙을 정하며 무슨 원칙이 있다는 겁니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강요하는 원칙입니까? 지금 필요한 원칙은 대화 아닙니까? 내 말 안 들으면 모두 다 혼내주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조는 힘이 없고 민주당은 신뢰도 없고 영향력도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마음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대통령은 대화할 유인도 대화할 의사도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대화를 하겠습니까? 대화가 필요 없는 겁니다 출범 첫 해를 한번 평가를 해봅시다 한 해 대통령 국정운영이 어땠는지를 보면 시작과 끝이 숨이 일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현안이 생기면 생길 때마다 핵폭탄급으로 문제가 커집니다 절대 수습이 안 되는 정권입니다 소통장애, 이견, 갈등이 생기면 대화, 소통, 설득하고 동의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지켜봅니다 사태를 키웁니다 그리고 문제가 복잡해지면 공권력을 동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는 더 악화가 되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출범한 첫 해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를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 1개과 기능 2관 문제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해서 무섭게 화를 내며 호통을 친 적이 있습니다 절대 물러설 수 없다 그렇게 감정 섞인 싸움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출범 첫 해 마지막을 또 어떻게 장식합니까? 모든 노조들과의 대결로, 망치 대결로 한 해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참 처음과 끝이 일관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해가 이랬는데 2014년은 잘 될까요? 사회 지금 전 분야에 지뢰밭이 깔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문제도 큰 문제로 비화되는 게 한 해 동안의 경험이었고 정부가 전혀 그 문제를 해결할, 수습할 능력이 없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2014년이라고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연초에 기자회견을 한다는데 이게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낙관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정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된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의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 유신의 독재 스타일을 되풀이한다 신유신 체제다 하면서 박 대통령의 잘못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처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박 대통령의 실정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함께 묶여서 같이 매도되고 있는 이 상황 이건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의 명예를 결과적으로 훼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지 말고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말로 해야 됩니다 망치 말고 입술로 합시다 이대근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